짐! 비임! 하이곤 해줘 짐! 짐! 하이곤! 두 잔 나오잖아 아니, 두 잔 나오네, 그룹 입고 두 잔 나오면은 두 잔 나오면은 두 잔 나오면은 미안 What happened? 어떻게 지냈어, 세연아 그래서? 요즘 컴백 준비하고 저도 일본에 있더만 아, 맞아요, 일본 자주 갔어요 어떻게 아냐면 세연이가 저랑 같은 샵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같은 샵인데 소녀님들이 없어, 맨날 그래서 어디 갔어? 이러면 아르세라핌 아, 그래, 왜 이렇게 바빠 또 없어, 다음날도 어디 갔어요? 아르세라핌 이런 맨날 하는 말이 아르세라핌은 안 쉬어? 아니, 어떡하냐,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바쁠 때 또 해놔야지 바쁠 때 또 해놔야지 예를 들면 한 번 더 해놔야지 이 길이 가실 수 있는 또 한 번 더 해놔야지 그 사람은 아, 너무 그 사람은 저한테 좀 기억에 남는 곳이나 이런 데 있어요? 저는 LA를 너무 너무 반했어요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막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 나중에 또 하고 싶다 여행으로 가고 싶다 일본은 이제 또 운전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있어요? 일본에서도 해보고 싸우는 거에요? 그 면허까지? 어 알았어 채원이도 받을 수 있어 아 그래요? 너도 할 수 있을 때 반대라서 좀 헷갈리지 한 번 운전하고 가게 그래요 나중에 슬슬 좀 해야겠다 아니 픽업할게요 제가 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픽업하러 갈게요 그럼 나 울지 또 왜 이러고 불러줘요? 너 바쁘잖아 브랭 또 늦었잖아 미쳐버려 하하하하 채원이가 발끝할 때까지 해줘야 돼요 발끝하면 이제 끝 오늘 채원이 몰이 끝 어 олж jo's ري empresas Suzuki synd 발끝 도 ıt char crackers öz powder inglés 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